막을 수 있나 이거? 막아! 내가 나압니다! 어? 야! 구독과 좋아요! 눌러두세요! 아 오랜만입니다! 오오오오! 점수는 여전하시네요? 아 이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.. 109시간인데 500점 피했지? 왜왜왜? 뭐가 잘못됐어요? 아니 너무 커여워서요. 어 근데 웬일로 쪽지를 봐주셨대요? 일단 점수 보니까 오랜만에 같이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파이팅! 근데 몇 점이신가요 지금? 어 지금 2000점이죠? 뭐나 2000점이랑 같이 할 수 있나? 뚝배기! 애들이 왜 잘하지 애들이? 이 방이 왜 이래? 아아! 좀 죽어라! 어? 폭탄! 아 야 우리 또 들어간 Señor! 아야! 도안! 아이고! 아이고 우리 인빌이였구먼! 아아... 들어가야 돼! 일본 여행에서 10차 적응을 못하셔서 지금 게임을 잘할 수 없으신 겁니다. 아 나 지금 내가 일본 여행 갔다가 무슨 10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지금 나. 아 야각 야각! 이거거든. 이게 바로... 야 겐지! 와 겐지가 부캔가봐! 겐지 데리겠는데? 1렙 라인에 맞게. 오케! 이게 바로! 내 자리다! 오케 뭐지? 잘하고 있잖아! 아 깬다! 방호막만 뚫어봐 방호막만! 방호막만 뚫어! 이것만 하면 내가 다 깬다고. 구역 완료 하.. 원래 이렇게 못했었나? 내가?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왠지. 나 보다 못하는 것 같아! 아니야! 이거 나 이거This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. 아, 진짜 내 자리이네? 그래! 나 1회도 1006점이였어 어디 설 자리가 진짜 내 자리네 내가 위도우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줘? 내가 박스 잘라줄게 박스 컷 졌어! 말도 안 돼! 졌어! 뭔 소리야 뭔 소리야? 아 몰라 너무 안 맞아서 좀 뻗었어 야 새 두마리 있다 새 두마리 오케이 참새 컷 야 방패 컷 방패 컷 막을 수 있나 이거? 막아 내게 나갑니다 야 간다 금방 간다 금방 가요 금방 야 참이 안으로 내려갔어 막아 이거 있어? 아 빡세다 빡세 되다 돼 위도우 그 맞다이는 나의 손인데 아 우리 맞아 어 맞아 왕키 오케이 오이 이거 내가 또 옛날 리그에서 봤지 이거? 뭐해? 뭐해? 어 나 표창소리도 있어 표창소기 표창소기 이런 젠장 아 뭐해 소리만 지를 줄 알지 잡지도 않아 적당히 좀 못해야지 적당히 봐봐 나 하는거 어 세 있다 세 세 있다 세 아 어 빼기 오케 빼기 아 나보고 처소가 못하는데 뭐라고 해줘 못하잖아 지는 600점인 주제에 아 막판이 되나? 됐지? 아마 나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나대지마 그렇게 안나와 절대 아 어디 저 뭔소리라 오케 아디오스 한 칠백 몇 점 나올거다 아 에바점 승패패패 승승 패승승 이네 나 여섯판이 됐어 아 어 뭐야 나 천점이지 어디 세자리 숫자가 어디 세자리 숫자가 나 울어 조용 조용 어허 어디 세자리 숫자가 입을 꺼내느냐 입을 여느냐 입 털지마라 어허 어허 입 털고 있어 아 음 예 어허 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